1. 1. 1. 1. 1. 2. 1. 2. 2. 3. 2. 3. 3. 4. 5. 5. 6. 6. 6. 5. 5. 6. 머를 좀 해야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드로만 겁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추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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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월이다. 와 추월이다. 와 추월이다. 그거 중에 배타 안나오는거 봐 3손 사용불가 카드만 스테이 50원이냐? 지금 덱에서 눈물거리가 머선 쓸모가 있지 돈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가격이나 지우고 있네 아니 아 꼴보기 싫어 진짜 타격 지울 바야 분화 지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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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오메가 는 안가져가는 저도 안가져가는 오메가 예? 오메가? 제가요? 왜요? 어 내 교훈 돈도 어차피 벌어야 되는데 영혼 방패 영혼 방패 지금 밸류 지기는 이걸로 에너지 얻어봤자 어차피 드로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 뭐 아예 의미가 없는건 아니지만 지금 에너지가 남지 드로가 늦으니까 어두워 빨리 돈 가져와 턴탑에서 살 알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레인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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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써버린 왓츠 치약 괜찮아 보이네 촥 촥 촥촥 노손 아니 아까 벨튀 벨튀 버리고 여기서 질병 먹었으면 아니 근데 벨튀가 더 좋다 생각해보면 나는 사실 급보대기 아니다 손 땜에 이제 오메가 쓰지도 않는데 저것도 지워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벨튀 버릴걸 벨튀 버릴걸 attempting 어? 48 회피도야 맹공 맹공도 필요한데 하필 회피도야기랑 같이 넣는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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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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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은 또리 토토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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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서 돌아온 부복 캘리퍼스라도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겠구나 캘리 좀 줄래? 개인기 좋은 개인기 각이다 도전 교환 거운 게이Е spre 도전 주군게임이 목참쯔 주군게임이 목참쯔 딴식 딴식딴식레볼루션 주군게임 워터는 바바먹어 주군게임 훈을 봐야되는데 아 이거 기적 그냥 내다 버리는게 맞겠다 아니? 내 유물중에 드로나 쓰면 그냥 유물하나 버리는건데 유물도 잘나오네 전지 수비 필요없잖아 아 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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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인기 잃고? 높 에너지 모자란것도 아니고 에너지 모자란것도 아니고 강의가 괴몽? 괴몽? 와우 구구 구구구구 설 한 번 설 두 번 설 세 번 완벽해 미션 디펙트로 갈까 미션 디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지 오메가, 이때 아니면 이지거리원장. 백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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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팡이의 신성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신성한 에너지? 비속성 인텐트한 몽둥이잖아 그냥. 어차피 들고 때리는건데. 라그나로크? 갱기만 써도 되겠지? 숟가락으로 알파. 여러 번 쓰기. 숟가락은 근데 괜찮긴 한데. 끝. 교훈 컷. 교훈 볼거.. 없으니까. 영혼방패. 알파. 벌써 단식 쓰면 에너지 모자랄거 같은데. 84. 비싸. 원지 단식. 맛이 다시 견뎌있네. 개망. 전지 화산. 전지 화산. 전지 화산. 또 내동. 세마함. 맹공 없는거 아쉽긴하네. 자신기 정급 coaching니까. 범지.. 치아. 하지만 손상은 막지 못했다. 치약 남아있으니까 아직 안 쓰고 넘어가서 또 되겠다. 흐음... 기적은 반려둘 필요가 없는데 안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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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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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9